안녕하세요. 여기는 울산 테마 식물원 동구 주전에 있습니다. 오늘 있잖아요. 저희 울산 삼성교 야위회를 예배 끝나고 나서 여기서 하는데 비가 내리네요. 그래서 천막 치고 있는 중에 잠시 테마 식물원에 들어왔습니다. 울산에도 좋은 데가 참 많죠. 그런데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식물원이. 저도 울산에 있지만 밖에서는 많이 놀고 그랬는데 안에 들어오기는 처음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무슨 꽃일까요? 꽃도 있어요. 여기에 꽃이 많이 피었네요. 여기에 꽃이 많이 피었네요. 이렇게 조그마하고 아담합니다. 충분하다. 네. 오늘은 EEGE에서 따라 reus해 그라 Santos 사랑. 저기항 저이지? 여기가 비례라 niño님 꼬리하다. 괜찮은 척은 frå 수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